화학의 스페셜원 남권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9평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9평 대비 캐스트 영상을 하나 찍자 그래서 쌤이 구성을 해봤는데 글쎄, 화학이라는 입장에서 얘기하면 너희들에게 얘기할 게 이렇게 한정이 되잖아 그러니까 화학은 1단원의 반응식에서의 양적관계 2단원, 3단원 전자배추와 주기율 화학결합을 연립한 킬러 문학 그 다음에 솔직히 용액의 농도도 킬러급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4단원은 지금 양적관계는 이전에는 했던 것처럼은 잘 안 나오고 있어 지금 일단 6평까지는 근데 이제 9평에서 그건 봐야 될 것 같고 중화반응 같은 경우는 용액의 농도와 물의 자동이온화처럼 화투에 있던 게 내려온, 예전 교과에는 없던 게 있었기 때문에 양적관계가 나오긴 하는데 또 예전과는 약간 다른 맥락으로 근데 이제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되겠지? 거기가 킬러 파트니까 그럼 여기까지는 화학 얘기 그럼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해볼게 쌤이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최선의 이면에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 존재한다 그 말이야 우리가 항상 얘기해 Do your best다 그치?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얘들아 그 최선이라는 말은 쌤은 그런 생각을 해 내가 지금 최선을 다했단 말이야 그러면 더 할 수 있는 거야 쌤은 그렇게 생각해 몰라 쌤도 마찬가지겠지 이건 너희들에게 하는 얘기만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얘기이기도 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쌤도 이제 항상 그런 생각을 해 많이 한다 쌤도 이렇게 노력을 안 하고 사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쌤을 채찍질하고 하다 보면 더는 안 될 것 같아 이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살아서 뭐 할까 근데 사실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최선이라는 게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얘들아 이런 생각을 할 만한 여유도 없어야 돼 어 그게 맞는 것 같아 근데 과연 우리는 최선이라는 말이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그냥 쓰이고 있는 거는 아닌가 쌤이 이제 항상 이럴 때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있거든 과거를 이렇게 곰곰이 되돌아볼 때 내가 정말 두 마이 베스트라고 말할 수 있었던 시기는 언젠가 라고 하면 쌤은 딱 그때인 것 같아 쌤이 한의사 국가고시 준비하던 그 시절 딱 이때인 것 같거든 이때 이제 쌤이 되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국가고시 준비를 제대로 정말 막 외우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한 거는 한 두 달 정도 밖에 안 돼 왜냐하면 이제 쌤이 학교 다니면서 이것저것 뭐 쌤 나름의 하던 일들이 있어서 이게 진짜로 이제 내가 공부라는 걸 이걸 정말 미친 듯이 해야 되겠다 하고 집중할 수 있었던 시간 한 두 달 근데 대부분의 애들은 이게 여름방학부터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는 구조거든 이게 이제 본원에서 실습 이런 게 끝나고 여름방학부터는 어느 정도 공부에 매진할 수 있는 그게 되는데 쌤은 진짜 한 두 달 정도 있었어 나는 한 11월 말 시험은 1월이었는데 근데 이제 다른 애들은 한 7월 정도부터 공부를 한 거지 이게 한 네 달이 부족한 거야 네 달이 근데 이게 한의사 국가고시가요 평소에 알고 있던 걸로 이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쌤이 대학 다닐 때 평점이 꽤 좋은 편이었어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이제 뭐 일들도 이것저것 하고 하기 전에는 항상 쌤이 평점으로 탑5였어요 나름 난 그런 거 관리하는 걸 잘해 쌤이 얍실하잖아 딱 평점 잘 나오게 할 수 있는 거 빡빡빡 근데 문제는 있잖아 그런 거하고 국가고시의 성적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쌤으로 모든 걸 다 외워야 돼 준비하는 자료가 정말 이 어마어마합니다 양이 그걸 다 외워야 돼요 근데 안 외우면 그럼 빵 좀 맞는 거지 뭐 나에게 남은 시간은 두 달이었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았냐면 얘들아 아이고 이게 실화야 진짜 뭐 MSG라는 게 하나도 안 들어간 실화입니다 실화 왜냐하면 살아야 됐으니까 내가 5시 반 기상 샤워하고 이래저래에서 6시 30분까지 한의대 도서관에 입실 12시까지 공부 중간에 쉬는 시간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하고 아이들하고 화장실 갔다 오면서 뭐 복도에서 잠깐 주다 떠는 시간 12시 점심시간 이거는 철저하게 지켰어 1시까지 1시까지 이때 밥 먹으면서 우리가 했던 일은 그때도 이제 저기 뭐 이렇게 유선방송 이런 건 있었어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편 채널 이런 것처럼 그거 예능 보면서 밥 먹으면서 낄낄거리기 1시간은 아무 생각 안 하고 쉬기 왜 머리가 이 머리가 너무 포화가 돼서 자 이제 다시 들어가 18시 13시부터 다시 공부 18시 저녁시간 역시 이것도 철저하게 1시간 지켰지 7시까지 그 다음에 24시까지 공부 어 그 다음에 이때 집에 오는 거야 그럼 쌤이 그때 자취할 때니까 집에 오면 뭐 한 20분이면 와 그러면 샤워하고 1시 취침 뭐 이래저래 하고 4시간 반 잤구나 그치 이러면 공부를 글쎄 이거 한 5시간 반 이거 한 5시간 10시간 반 이거 한 6시간 한 16시간 반 그치? 한 16시간 반 되네 근데 이제 뭐 화장실 가고 뭐 이래저래 뺀다고 하면 그래도 수능 공부 시간이 15시간은 됐겠다 하루에 그치? 이렇게 두 달 산 것 같아 60일 살았네 어우 그래서 한 900시간 공부했겠구나 이렇게 외우고 시험 본 것 같아 시험 잘 봤던 것 같아 이 정도면 최선을 다한 게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사람이 살려면 최소한의 수면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살았어 두 달 동안 하루 논 것 같아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게 한 달쯤 지나고야 이제 사람이 미쳐갈 때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고등학교 이제 샘아우 친한 동기들한테 와 나 이거 진짜 인간적으로 못하겠다 어떻게 하냐 공부하고 있어 엉아들이 데리러 올게 그게 또 친구들 간의 의리 아니야 그래서 이대로 갔어 그리고 9시에 나왔어 친구들이 9시에 한의대 후문 앞에 차 대고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서 걔네 차 타고 가가지고 정말 짧고 굵게 3시간 동안 술 마셨어 그날은 좀 많이 마신 것 같아 근데 막 이렇게 다음날에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니고 정말 즐겁게 아이들이 내 친구 고생한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3시간 놀아줬어 그 다음에 나 집에 데려다줘가지고 다시 자고 그 다음날 다시 스케줄 했어 하루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시험 봤어 지금 샘 보고 다시 하라면 못할 것 같아 근데 그 당시에 참 나는 절박했어 왜냐하면 남들보다 공부 시간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샘 생각에는 최선이라는 거는 절박함과 같이 간다 그럼 너희들은 지금 얼마나 절박한가 를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물론 너희들 지금까지 잘 해왔고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거야 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 그 이면에는 분명히 너희가 더 할 수 있어 무언가가 더 있다고 조금 더 할 수 있어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뭐 공부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하는 것보다 이게 샘은 너희들하고 샘 사이에 훨씬 더 우리가 으쌰으쌰하는 나도 너희들한테 얘기하면서 으쌰으쌰하는 거야 과거에 저랬을 때를 생각하면 나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겠지 최선을 더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 아니야 힘 내자고 샘은 화학의 스페셜원 남궁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4 4 5 5